아이비는 196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게 고등학교 프로그램이지 왜냐하면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2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주로 하는 거고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인무계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2012년부터는 직업교육계의 고등학교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프로그램은 5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그 MYP 프로그램 중에서 그냥 우리나라는 2, 3, 4년 차에 해당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PYP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5, 6학년까지도 충분히 커버를 하지만 사실상 유치원 프로그램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IB는 지금 교육청들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IB 교육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IB 교육 아니면 IB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 초중의 프로그램은요 PYP, MYP는 IB에서도 PYP, MYP는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예요 내용을 뭐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초중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의무 이수해야 되는 규정을 가진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중학교의 프로그램이 또 다른 종류의 외국 교육과정이라면 그러면 그 나라의 각 나라의 국가교육과정하고 충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160개국 가까이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IB를 고등학교에서 통째로 교육과정으로 도입한 학교는 존재하지 않고요 모두 다 과목으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서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관심사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IB 국어, IB 역사, IB 수학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하고 충돌한다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어차피 IB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프리디피라는 이름을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붙여서 IB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구경수 사탐과탐예술 그 여섯 가지의 영역에서 한 과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는 모국어 과목이고 영어는 약간 외국어 그룹에 속해 있어요 각각의 모국어나 외국어가 전 세계의 수십 개의 다른 종류의 언어에 맞는 교육과정과 대입시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모국어에서 국어를 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외국어는 다른 모든 수많은 외국어가 있으나 우리는 영어를 듣는 거고 사회 영역이나 과학 영역에도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먼저 한국어화가 된 것은 사회 과목에서는 역사가 먼저 한국어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에서는 화학과 생물이 먼저 한국어화가 됐습니다 아마도 경제나 지리 쪽에 대한 한국어화가 이제 뒤이어서 추진될 것 같고 과학에서는 물리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과목들이 한국어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예술 과목은 영화 과목도 있고 연극 과목도 있고 비주얼 아트 미술 과목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과목들을 하나 빼고 사회나 과학에서 한 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두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사회 쪽의 두 과목을 선택을 하고 예술을 빼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은 국영수 사탄과 탐 예술 이 여섯 개의 영역에서 한 과목씩을 선택해서 세 개 과목은 심화 과목을 듣고 그게 하이어레벨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세 개 과목은 이제 일반 표준 수준의 일방 수준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스탠다드 레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어레벨 심화 수준의 이 과목들은 수업 시간을 1시간을 50분이나 45분이 아니라 60분으로 봤을 때 24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스탠다드 레벨은 15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 이공계통을 과학 쪽을 좀 잘하는 친구들다 그러면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거를 하이어레벨으로 듣고 반대로 문과 성향에 굉장히 강한 친구들은 국어, 영어, 역사를 하이어레벨로 듣고 수학과 과학 같은 거를 스탠다드 레벨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TOKEE CA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TOK는 Theory of Knowledge라는 지식론이라는 것의 약자이고요 EE는 Extended Essay의 약자고 CAS는 Creativity Activity Service의 약자인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은 코어라고 해서 아이비 전체에서 이거 중에 하나가 미비면 디플로마 전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철학이 필수인데요 아이비는 철학은 사회 영역에서 선택으로 되어 있어서 철학을 개설 안 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TOK는 개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TOK는 철학 중에서 인식론적 신념, 인식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안다는 건 어떻게 아는지 내가 안다는 건 정말 아는 건지 아는 걸, 뭔가를 지식을 알게 하는 과정이 공부인데 그럼 공부는 왜 아는 건지 이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뭔지 이런 어떤 지식과 아음과 배움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런 행위와 존재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지식론입니다 이렇게 정규적인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평가를 합니다 과학기술은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된 지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말에 대해 두 가지 지식 영역을 참고해서 논하시오 이게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다음에 어떤 지식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어떤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지식 영역을 참고해서 한번 논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어떤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정관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두 가지 지식 영역을 참고해서 논하시오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지식 영역을 논하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식의 영역들이 학문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예술은 매우 다르잖아요 과학하고 문학은 매우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지식 영역에서 이거를 메타 분석을 해봐라라는 그런 질문들이 항상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과가 익스탠디드 에세이라는 조금 큰 손언문이에요 그런데 그 논문은 6개의 교과에서 모든 교과에서 인터널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손언문이 다 교과별로 내부 평가로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목은 6개의 과목과 다른 과목이어도 되고 그다음에 몇 개 이 과목과 저 과목을 합친 융합 과목이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CAS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Creativity Activity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창의체험 봉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특이한 점은 이거는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 모든 기록은 학생이 하되 선생님은 그거를 진짜 얘가 한 건지 인증을 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이거를 활동을 한 것을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패스페일인 거고 점수를 매기지는 않아요 ABC 등급을 매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안 하면 전체를 다른 걸 다 만점 받았어도 디플로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Creativity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활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 어떤 선배들이 했던 동아리나 했던 그 활동을 하는 거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강제적으로 다른 방식의 활동을 생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애들끼리 계속 그런 거 논의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성찰일지 같은 걸 쓰게 돼 있어요 Reflective Journal을 반드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봉사활동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해서 뭘 얻는지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계속 메타인지를 하는 그래서 저는 TOKEE카스는 전반적으로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비는 기본적으로 DP는 구경수, 사회 영역, 과학 영역, 그다음에 예술 영역 이렇게 6개의 교과군에서 한 교과당 7등급이 만점입니다 7점이 만점인 걸로 6개의 교과군이 있기 때문에 42점 만점이고 그리고 TOKEE카스 이게 합쳐가지고 사실상 3점인데 카스는 점수가 등급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 페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TOKEE 두 개가 합쳐서 3점, 2점, 1점, 0점 중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 합쳐서 3점 해서 총 토탈 45점 만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비는 전체 총점 속에 과목별로 7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7점이라는 총점 그건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는 훨씬 더 세분화된 점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점수 중에 일부분은 과목에 따라 20%, 30%, 50%까지 과목에 따라 다양하긴 하지만 내부평가 점수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두 가지를 들고 두 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거가 수능 시험 같은 외부 시험이에요 역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험이 있고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험은 전쟁이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네가 알고 있는 전쟁 두 가지를 들고 두 시간 동안 써봐라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 같은 경우는 임진왜라는 한국전쟁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저 유럽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백년전쟁, 장미전쟁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특정 역사적 사건은 유럽 쪽 시험 문제와 아시아 쪽 시험 문제와 아프리카 시험 문제와 미국 쪽 시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아시아 쪽 시험 문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풀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발발에 외세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지 네가 두 시간 동안 써봐라 이거를 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한국 아이들도 쓸 수 있고 일본 아이들도 쓸 수 있고 또 중국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물론 계산기 없이 하는 일부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만 주로 상위권을 변별하는 그런 시험은 다 계산기가 주어지고 공식 집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은 사실은 평가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조금 탐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인데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착각해서 쭉 푸는 게 얘가 모르는 건 아닌데 답이 쭉 틀린 그런 경우는 우리는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얘가 그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에서 얘가 부호를 착각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점수를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해야지 실수를 평가하지 말자라는 그런 철학이 반영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애들이 부호 하나 착각했을까 봐 혹은 숫자 하나 잘못 봤을까 봐에 대한 패닉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공포감 없이 계산기 활용해서 공식 집 활용해서 진짜 수학적 사고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학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아이비는 굉장히 측정평가의 타당성을 중시하는데 한 시험으로 모든 능력을 다 측정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페이퍼 1, 페이퍼 2, 페이퍼 3 이렇게 여러 시험을 보는 거고요 아이비가 보통 10월 말서부터 11월 초중순까지 약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외부 시험을 봅니다 수능 같은 외부 시험을 한 번 시험은 길어봤자 두세 시간 보면 이제 학생들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두세 시간 수준의 시험을 여러 개를 보는 것과 더해서 그렇지만 두 시간 세 시간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험으로 도저히 측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긴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긴 시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말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필을 단시간의 지필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은 인터널 어세스먼트라는 내부 과제 긴 프로젝트 평가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평가 과제는 몇 달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은 보통은 열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평가에 포함이 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작품을 보고 그거에 따른 소논문을 쓰는 그런 것이 내부 평가 과제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것들이 내부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주제 중에 하나를 학생이 뽑고 자기가 뽑은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교사랑 한 20분 정도를 대화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업로드해서 그걸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을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평가 루브릭이 교과마다 다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학의 평가 루브릭을 보면 퍼스널 엥게이지먼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최하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비판적인 성찰이 탁월한 성찰이 통찰이 들어갔느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난이도가 어려운 걸 했느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특이한 거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득점을 받는 구조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은 걸 공부를 할수록 성적에 유리한 구조이다 보니 계속 선행 선행 선행을 하는 게 이제 학생들을 선행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할수록 뭔가 평가에서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평가 루브릭은 난이도가 높은 걸 주제를 잡아서 하면 이 난이도 항목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항목들이 다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가 높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허를 찌르는 통찰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지가 직접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내부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채점을 하는 거긴 하지만 교사의 채점이 또 들쑥날쑥이 될 수 있고 또 부풀리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부 평가는 중앙에 있는 채점센터에 있는 채점관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랜덤으로 표집으로 몇 개만 리뷰를 해서 이 선생님이 보통 부풀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의 내부 평가 점수를 다 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교사도 어떤 랜덤으로 이게 표집이 돼서 검증이 되니까 모니터링이 되니까 평소에 굉장히 기준에 맞게 채점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경기외고에서 2010년부터 아이비를 했으니까 10여 년 동안 아이비 내부 평가를 해온 선생님께 얼마나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중앙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정이 됐냐 이런 거를 문의를 드렸더니 첫 3, 4년 동안은 계속 조정이 왔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이후로는 중앙에서 계속 리뷰를 해도 그 선생님의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게끔 그 선생님의 눈이 채점하는 눈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랑 같아진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와 채점의 눈이 같아지는 그런 교사들이 우리가 교과별로 수십 명 수백 명 풀이 형성이 된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채점 역량을 가진 우리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형 박갈로레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권이 교사의 어떤 인간이나 직업인으로서의 권리 쪽에 더 개념화가 돼 있다면 저는 교육권은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교과서를 선정하고 스스로 교제를 선정하고 혹은 교과서를 집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진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이 저는 교육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교육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정검인정교과서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다양한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선정할 수 있지도 않고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다양하게 진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평가도 일반석부터 끝반까지 동일한 시험 문제를 기말고사에 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자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열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환경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학생도 학습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기를 수 있는 학습권이 사실은 지금 박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과서의 생각, 문제들 뒤에 있는 정답의 생각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의 정답,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 누군가가 정해놓은 오름을 맞히는 그런 훈련만 계속하느라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제, 내 아젠다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 학습권은 박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를 수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시키는 일 교사가 진정으로 교육과정과 내용과 진도와 방법과 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권을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아이비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